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강의 8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dependence 이거 independence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정리해 주세요 디펜... 아유 뭐야? 뭔가 이상한데? 다시 쓸게요 dependence 이게 의존 의존이죠 의존 그 다음에 independence 이건 dependence... 아 자꾸 잘못 써요 바본가? 바본 아니겠죠 dependence 이게 독립이죠 의존의 반대말이니까 자 근데 interdependence가 있어요 이거는 상호의전이죠 okay 상호의전 independence는 독립이고 interdependence는 의존하는 건데 서로서로 의존하는 거 okay 이거 꼭 알아두시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상호의전은 is where 이거 조금 어려우면 is the thing in it 이런식으로 알아두세요 the condition of one the condition of one 한 사람의 조건이 depends on another 다른 사람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고 another condi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vice versa이다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죠 A라는 사람의 조건이 B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 반대로 B라는 사람의 조건도 A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사고의전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과 합체해서 서로서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경우이다 했을 때 쓰니까 the thing 말고 case로 바꿔서 될 것 같아요 interdependence is the case in it 혹은 wher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where 앞에 선행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is the case where 아니면 in it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요 이 where은 선행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더 케이스를 써도 아까 더 띵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선행사를 써도 where를 쓸 수 있고 안 써도 wher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in which로 바꾸고 싶다 이 where하고 in it 자체는 똑같지만 다른 점은 in it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문장 이 자체에서 선행사가 지금 없죠? 이때는 in it로 못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앞에 the case라는 선행사가 써 있다면 그렇다면 in it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 simply put 저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in short 이런 거죠 in short 짧게 말해서 상호의존은요 의미합니다 mutual dependence 그렇죠 이게 mutual도 상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nter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mutual도 inter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상호간에 의존을 의미한다 서로 간에 mutual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such a situation 자 이러한 상황은요 it's neither good or nor bad in itself 자 neither a nor b가 되면 a도 b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in itself는 그 자체로는 이런 뜻이죠 그 자체로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there can be more or less of it there can be more or less of it 여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상호의존을 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합쳐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둘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죠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예시가 나오죠 결혼은 좋은 예시이다 매우 하일리는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상호의전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예시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결혼은요 vow vow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커미츠랑 합쳐서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both parties 약속하다 아니고 약속하게 하다 이렇게 할게요 vow commit vow라고 하는 것을 인사하다 서약하다 그 다음에 commit은 헌신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헌신 약속 그 다음에 vow는 인사하다 서약하다 이런 뜻인데 vow vow는 인사하게 하다 헌신을 양쪽 파티들에게 파트너에게 신랑과 신부가 되겠죠 뭐 하도록 to stick with it 자 여기서 vow랑 commit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뒤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오케이 양쪽 파트너가 stick with it 고수하다 지속하다는 뜻이죠 for richer for for better or for worse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든 더 가난해지든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지 간에 이것을 고수하도록 약속하게 한다라는 거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저는 해봐서 압니다 어쨌든 다음 국가 간의 상호의전성은요 때때로 의미합니다 더 부유하고 때때로 더 가난하고 때때로 더 좋아지고 때때로 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18세기에 어 이 루소는요 진 제크스 루소는요 지적했다 뭐를요 along with interdependence comes 자 여기는 중요한 구문이 나왔네요 도치구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구 전치사구 앞에 나와서 동사와 주어에 어순이 바뀌었네요 오케이? 자 알아두세요 동사가 먼저 나왔다는 거 갈등과 컨플릭 이거는 마찰과 갈등 두개가 비슷한 뜻이에요 마찰과 갈등은 어 상호의전성과 함께 온다 along with 함께 온다라는 거죠 여기도 좀 외워둘게 커메 S가 붙었죠 선행 주어가 두개인데 이거를 또 하나로 본 겁니다 두개의 주어를 하나로 본다 이건 참 되게 애매해요 제가 이런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리고 있지만 어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은 마찰과 갈등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어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도치구문 도치어순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의 해결책은요 고립과 분리였다 그러나 That is seldom possible in globalized world 이것은 이것은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역시 고립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은 seldom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거는 rarely rarely 그리고 hardly 알아두시고 이 현대의 그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But That 요거를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But 이 가리키는 건 접속사고 That이 가리키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특히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 두개 합치면 위치가 돼요 But이랑 That을 합치면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콤마 뒤에 But That을 쓰거나 That을 쓰려면 But 써야 돼요 But That을 쓰거나 아니면 That That이는 It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위치를 쓸 거면 But을 안 써도 돼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But을 지우고 That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나 But을 지우고 That 대신에 위치로 바꾼다면 그럼 맞는 거죠 이건 진짜 가능성 높아요 이건 시험 나올 가능성 진짜 높으니까 꼭 이해해주시고 외워두세요 됐죠 이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 분리와 고립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의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나라들이 시도할 때 분리를 As with the case As with the case of 는 뭐뭇의 경우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뭇의 경우처럼 이거 수고로 기억하세요 As with the case 는 뭐뭇의 경우처럼 오케이 오늘날의 북한과 버마 예전에는 예전에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처럼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quite recently 최근까지만 해도 It comes at enormous economic cost comes at cost가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죠 comes at cost는 어떤 대가를 치르다 근데 치르다 근데 enormous니까 엄청난 그 다음 massive 알아둘까요? 또 있는데 significant significant 그 다음에 considerable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른다 북한이나 미얀마는 고립전책을 시도했으니까 그렇죠? It is not easy 가주어 Four countries 의미상의 주어 To diverse the rest of the world 이건 진짜 주어가 되겠죠 Diverse는 원래 이혼하는 거지만 단절이죠 그러니까 separate죠 오케이 나머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없이는 현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 알아두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어법 있죠? 이거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8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